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게 한 25만 달러 정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25만에서 한 5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의 해소는 반대로 최고의 호재거든요. 당연히 유용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장, 전고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포물선 상승장이 오는 시기를 반감기 6개월 후,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라고 제가 비주사 책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그 시기에 딱 맞춰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본격적인 반감기 효과, 그러니까 공급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원래 반감기 후반전 페이지 2, 그러니까 반감기 6개월 이후죠. 그러면 그게 대략 9월에서 10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보도를 했는데 늦어도 8월 말 정도까지 모든 펀드에서 모건 스탠리가 운용하고 있는 1조 5천억 달러나 되는 모든 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물론 가능하도록이니까 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투자를 할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번스타인에서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해서 대형기관들, 우리가 와이어하우스라고 부르는 운용 자산이 수천억에서 수조 달러 이상 되는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ETF에 투자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대형기관들의 본격적인 ETF 투자도 3분기에서 4분기 그러니까 9월, 10월이죠. 9월이 3분기의 마지막이고 10월이 4분기의 처음이니까 이 시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수요 충격이죠. 그다음에 지금 9월에 또 뭐가 있나요? 미국의 최초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물론 9월이 될 수도 있고 11월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이에 일어날 거라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럼 9월과 11월 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뭐다?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사이.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최대 악재, 마운트곡스. 그 마운트곡스 물량도 10월까지 배포가 끝나요. 그 얘기는 마운트곡스 악재, 이게 비트코인의 10년 묵은 최대 악재거든요. 이 악재가 해소되는, 악재의 해소는 반대로 최고의 호재거든요. 그것도 10월이면 끝이 나요. 모든 상황들이 지금 9월에서 10월 사이를 가리키고 있죠. 거기다 비트코인은 원래도 4분기가 역대 평균 수익률이 88%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였던 게 4분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시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시기쯤 해서 지금 그때까지 아마 6개월 정도 될 박스컨 행보를 마무리하고 전고점 저항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본격적인 포물선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TF 때문에 조금 파급 효과가 먼저 왔던 건 맞아요.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ETF를 통해서 강력한 초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수요 충격이 한 번 있었던 거고 그런데 이 ETF의 수요 충격은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반에 ETF에 투자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자금이 대거 한 번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소관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3분기, 4분기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기관들이 자산평가가 다 끝나고 SEC 신청까지 끝나서 이제 펀드들이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이때부터 또 2차 유입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때 또 한 번의 수요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TF가 분명히 이번 사이클을 슈퍼사이클로 만들어줄 키 플레이어인 건 맞아요. ETF의 효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올 것이고 다만 1차적으로 1월에 ETF가 승인되면서 한 번 수요 충격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좀 상승이 초반에 가팔랐고 그거에 대한 후폭풍으로 또 횡보도 그만큼 지금 좀 오래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또 대형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 두 번째 수요 충격이 또 올 겁니다. 네, 일단은 현실적인 가격을 먼저 얘기하자면 비트코인 사이클이 지난번에 반감기 이후에 대략 8배 정도가 올랐어요. 지난 사이클은 제가 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의 채굴금지로 인해서 사실 잠재 가능성을 다 펼치지 못한 사이클이에요. 중간에 꺾인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8배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게 못 올랐던 사이클이고 근데 만약에 이번 사이클은 슈퍼사이클라고 하면 충분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줄어진다고 감연을 하면 한 지난 사이클의 절반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4배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이클이 반감기에 6만 4천 달러였으니까 그거의 4배라고 하면 대략 25만 달러. 그 정도가 현실적인 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들, 여러 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는 2025년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이 대략 16만 5천 달러 정도예요. 근데 기관들이 말하는 목표 가격은 적정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장에서는 적정 가격까지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적정 가격이 한 1.5배 정도 오른다고 하면 16만 5천 달러에 1.5배. 그것도 대략 25만 달러에 그 정도가 현실적인 가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적인 걸로 보면 저는 이번 사이클이 충분히 지난 사이클만큼 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사이클은 원래보다 못했던 못난이 사이클이었고 이번 사이클은 여러 호재가 겹쳐진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사이클만큼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난 사이클만큼 오르면 8배가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 6만 4천 달러였으니까 그거 8배라고 하면 거의 50만 달러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희소성을 기준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스톡트플로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델로 보더라도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50만 달러 정도 51만 3천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50만 달러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워러라고 해서 멱함수 법칙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시간축을 모두 로그차트로 만들어서 대수회기적으로 과거 가격 패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 라고 예측을 하는 그런 가격 예측 패턴이 있어요. 그게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가장 잘 예측했던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사이클 내년 말에 최고 가격이 한 48만 달러 정도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50만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비트코인 사이클은 항상 적정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4배, 5배 올라요. 지난 사이클에서도 적정 가격보다 3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만약에 적정 가격이 3배 오른다. 그럼 기관들이 예측한 16만 5천 달러의 3배. 그것도 50만 달러.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면 모든 게 50만 달러 정도를 가리키고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게 한 25만 달러 정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25만에서 한 50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그렇게 오른다고 하면 알트는 훨씬 더 오르겠죠. 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리스크 어쨌든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개별 알트코인은 언제든 제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그냥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면 되고요. 다만 어쨌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도 결국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비트코인 사이클을 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상승장이 더 올 거라고 믿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레버리지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비트코인을 주축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좋아요. 다만 이게 사이클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완전히 동일하게 오르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먼저 불장의 스타트를 끊고요.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시즌이 돌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비트코인 불장을 먼저 확인하고 그때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시즌이 넘어가는 타이밍에 알트코인으로 일부 물량을 전환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좀 지식도 있고 트레이딩도 가능하신 분이어야지 원활하게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부터 알트코인을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소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냥 모아가는 게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치면은 모든 자산이 다 폭락할 수 있죠. 기관들은 결코 한순간에 모든 걸 내던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나 하는 거고 기관들은 철저하게 규칙에 의거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거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던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기관들이 진입을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전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ETF들의 진입률이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10%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상은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에서 대략 하락폭이 고점 대비 20% 정도가 맥시멈이었거든요. 이번에도 한 23% 정도. 그런데 지난 사이클은 30% 정도의 하락이 4, 5번이었고 지지난 사이클은 40% 정도 되는 하락이 3, 4번 있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며 이미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기관이 더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인 추측이 되었겠죠. 일단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최초 한 2, 3달 정도에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고점을 찍은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매수와 매도가 거의 균형을 이루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 말, 그러니까 상반기 말이죠. 6월 말 정도에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7월 들어서부터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1월에 들어왔던 ETF들은 대부분 수익이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 상반기 결산 전에 한번 수익을 확정을 지어야죠. 그러면서 매도 물량이 1분기, 2분기 결산, 6월 말 정도에 많이 좀 나온 거고 다시 새로운 분기가 되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 기관들은 급격하게 더 많이 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와야지만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또 한 차례 시작될 거다. 그거는 3, 4분기 때 대형 기관들의 진입이 시작되면서부터 두 번째 유입이 많아지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원래도 조금 저희가 약간 레버리지 상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TQQQ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도 두세 배 레버리지로 많이 투자를 하시죠. 그런 조금, 네, 그런 레버리지 상품을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앞에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국민적 성향과 잘 들어맞지 않나 라는 것도 있고 또 동시에 그만큼 비트코인 자체 가치에 대한 좀 교육이 아직 덜 돼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왜냐하면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합법적 도박자 같은 개념을 가지신 분들도 여전히 많다. 그런 여러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트코인은 일단은 원래 첫 번째 개명이 절대로 집중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잡고 분산하여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몇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알트코인 전체로 보면 결코 4, 50% 하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그 부분이 잘못이 된 건데 저는 사실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알트코인의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애가 이미 마이너스 50%인데 얘를 팔고 다른 애를 사면 어떻게 보면 손실 확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심리적인 오류예요. 왜냐하면 내가 A를 100원에 샀어요. 얘가 50원이 됐어요. 근데 얘가 다시 두 배 올라서 100원이 되는 거나 현재 세금도 없지 않게 없죠? 그럼 이 50원짜리를 팔아서 B라는 애를 샀어요. 얘가 요즘 훨씬 좋아. 얘가 두 배 올라서 100원이 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물린 A가 무조건 두 배가 돼야 돼 다시. 그래서 아마 못 팔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원칙은 지금이라도 다시 원래 정상적인 투자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원금 회복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알트코인 투자 종목이 수만 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것만 얘기해도 한 3시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책 나오시면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알트코인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1, 레이어 2,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지난 사이클의 유행이었던 디파이라든지 게이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즘 뜨고 있는 뭐 RWA라든지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별로도 또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최대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여러 알트코인들 내가 정 모르겠다고 하면 시가총회 2위부터 20위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빼고 다 분산해서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회복을 하고 가격이 훨씬 더 오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말 정도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개별은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 10개 이상이라고 보고요. 많으면 30개 이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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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